음 음 재우 할 말 있는데 해도 돼? 뭐 해도 돼? 왜 이거 이제 카페에 올라온 건데 대충 맞는 거 같거든? 근데 이제 뭐하다 접근해 놨어 그냥 어디 가는데 나도 갈래 우리 얼마 남았어? 우리 거자 인마 응 근데 누나 우리랑 갈까? 결혼돼야 돼 결혼한 거 아니야 질투하는 거면 돼 너 망다지 학교에서 완전 연예인이거든 바지 입으라고 바지 해 니가 뭔데? 진짜 형 타는 게 우리 누나한테 내려다줘 내가 왜 진짜 형도 아닌데 오늘 우리 진짜 재밌었어 그치? 예쁘게 찍어줘 예쁘게 찍어줘 너무 이상해 지 맘대로 바람 조금만 불어도 아무데나 막 날아가고 좀만 쪼도 털 다 빠지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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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